아... 아이를 생각하면 이 정도네. 그동안 이 기계로 먹고 살았는데... 이제는 내가 희생해야지. 나 준비됐어. 부럽다. 뭐가?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.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은가? 당신 부모도 그랬을 거야. 손 하나 잘리면 보험금이 얼마나 나와? 3천. 그걸로 우리 빚은 해결돼. 3천. 두 개면 6천. 그럼 나 이쪽도 해줘. 그래서 6천 받아서 3천 나줘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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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